파주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시청 본관 출입구에 자동 분사형 방역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. 이번에 설치된 방역 소독기는 센서가 출입자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무해한 인증 약품이 사용됩니다. 또 강력한 살균력으로 방문 민원인과 직원이 출입할 때 신발과 의복 등을 통해 옮겨질 수 있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